분명 매주 소식을 전하지만 매주 또 새로운 소식이 터지고 있습니다. 급박하게 돌아가는 국제 이슈 나눠보겠습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중동 얘기 다시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 17일에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최고 정치 지도자 야히야 신와르를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네타냐오는 비로소 가자 주민들이 하마스의 폭정에서 벗어날 기회가 왔다. 이렇게 밝혔는데 지금 상황이 어떤지 네타냐오가 원하는 대로 이게 흘러가고 있는지 좀 궁금해요. 네. 이게 사실은 신와르가 정치국장이거든요. 정식명칭이 하마스의. 그런데 지난 7월 31일 날 이스라엘 하니에라고 하는 정치국장이 이란 한 복판에서 폭살당하잖아요. 이란에서. 그렇죠. 이란의 이스라엘에 의해서. 그리고 후임으로 정치국장에 앉은 사람이 신와르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되게 희한한 게 뭐냐면 16일 날 이스라엘군이 정찰 중에 순찰 중에 하마스 대원 3명과 맞닥뜨려서 교전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3명이 다 사망을 했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한 명이 신와르였다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이전까지 이스라엘이 뭐라고 계속 얘기를 했냐면 신와르는 이스라엘 인질들을 방패 삼아서 30명 정도를 항상 데리고 다니고 항상 자기의 안의를 위해서 민간인들을 방패로 삼는 사람이라고 굉장히 광고를 많이 했어요. 선전선동을. 도망다니고 있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신와르의 사망 당시의 사진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측에서 공개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 영상 보셨죠. 마지막에 드론이 이스라엘 드론이 신와르라고 추정되는 사람을 비추니까 그 드론을 향해서 막대기를 던지는 모습까지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생각지도 않게 신와르라는 거물을 제거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은 이걸 엄청난 심리전으로 사용을 했어요. 도구로. 어떤 식이냐면 당신들이 그렇게 추정하던 수장의 뒷모습이 마지막 모습이 이렇게 초라했다. 우리는 당신들의 수장마저도 이런 식으로 제거할 수 있다. 이래도 우리에게 저항을 하겠느냐. 사실은 이런 의도로 엄청나게 많이 선전선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니들 말에 의하면 늘 민간인들 인질들 몇십 명을 방패마기로 데리고 다닌다며. 아닌 거예요. 경호원도 없었어요. 심지어 마지막까지 다친 상태에서도 이스라엘 드론을 향해서 막대기를 던지는 모습이 저항의 상징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처음에는 이 상황 자체가 네타냐오한테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타냐오는 항복해라. 하지만 우리는 끝까지 가자지구를 다 접수할 때까지 전쟁 계속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미국 바이든 행정부 측에서는 정의가 실현됐다. 이제 새로운 정치적 해결의 기회가 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이걸 기점으로 자 이제 휴전하자. 이제 쟤네들도 전의를 상실했을 거야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전혀 다른 상황으로 돌아왔고요. 일단 네타냐오 자체가 휴전할 생각 없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란은 그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약간 중립적으로 발 빼려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시나르라는 사람을 이렇게 제거를 해버렸잖아요. 그러면 이란은 뭐까지 걱정해야 되냐면 가뜩이나 헤즈볼라 수장 제거하면서 이스라엘 내부에서 우리 이 기회에 이란 최고 지도자도 제거하자라는 얘기가 나온 상황에서 시나르가 죽었잖아요. 그러면 진짜 하메네이가 위험해질 수도 있겠는데라는 위급감도 들었고 이 상황에서 더 이상 이란이 점잠 빼면서 중립적인 또는 이란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란의 최고 지도자조차도 대놓고 그 얘기를 했어요. 저항정신 더 거세질 거고 하마스는 여전히 살아있고 건재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중동정세가 한치 앞을 볼 수 원래도 잘 못 봤지만은 시나르를 제거하면은 좀 가자지구에 안정이 오고 이럴 거라고 보신 분들도 있지만은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 그 이제 시나르의 사망 이걸 사진을 공개한 게 저는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조선시대 같으면 밸라 밀란이 일어났는데 그 수장을 잡아서 보통 광화문 내거리에 효수 해서 그래서 목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걸어놓으면은 그게 이제 반란군의 말로가 이렇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보통은 이제 겁을 집어먹는 게 보통인데 오히려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약간.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요. 이스라엘의 패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전에 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오사마핀 라덴이라든지 사다무세인이라든지 소위 본인들이 이제 테러리스트라고 지정한 사람의 마지막인 모습에 대해서 자세하게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 이후 죽은 이후는 사실은 바다에 수장을 했죠. 왜냐하면 어느 곳에 이 사람을 예를 들어서 시신이 남아있을 경우에 참배하러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성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게 철저하게 비밀에 붙여지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 이스라엘은 그 반대를 가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시나르의 시신이 이스라엘 내에 비밀장소에 지금 보관이 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인질교환을 협상 카드로 쓸 거다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지금 엄청난 아랍인 전체의 공분을 사고 있다는 거죠. 일종의 모독이네요. 그러니까 사자에 대한 모독 이런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좀 깜짝 놀란 외신을 봤는데 네타냐후 총리 집이 지금 드론에 의해서 기습을 당했다. 이게 지금 뉴스가 나왔어요. 네. 만약에 이제 네타냐후의 의도나 이런 의도대로 좀 중동의 안정세가 오면 사실 이런 거는 좀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으니까 헤즈볼라가 했다라고 본인들은 밝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헤즈볼라가 드론 석 대를 날렸는데 두 개는 추격됐고 한 대가 이제 레바논에서 한 70km 정도 떨어져 있는 총리의 사자가 공격을 받은 거죠. 다행히 집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고 하고요. 일단 총리 관저에 또 따로 살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것 자체가 굉장히 놀랍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마도 헤즈볼라한테는 그 능력이 없다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놀라신 건지. 왜냐하면 어쨌든 md 방호망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스라엘이 첨단 무기로 지금 다 이렇게 디펜스를 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어서 그게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우리가 속으면 안 되는 좀 약간 착각하기 쉬운 게 뭐냐면 마치 이스라엘 상공이 이렇게 돔 형태로 완전히 보호되고 있을 거라고 우리가 막연히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아이언돔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투명막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실제로 이제 고도 또는 중고도 이런 식으로 나눠 가지고 방어망이 작동을 하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지금 날아오는 로켓이나 미사일에 비해서 보유하고 있는 이 방어망 시스템의 소진이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게다가 너무 적어도로 날아왔을 때는 사실은 포착조차 못하는 상황도 벌어지고요. 이란이 지난번에 180발을 날렸을 때 사실은 이스라엘은 모든 걸 다 격추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한 30발 정도가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막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내부적으로 우리 지금 재고가 거의 바닥났다라는 식으로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일단 이스라엘의 방공 시스템이 그렇게 완벽하지 않다는 거 그리고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거 로켓이나 드론 가격보다 방어망이 훨씬 더 비싸다는 게 문제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생각보다 헤즈볼라가 가지고 있는 전력이 굉장히 엄청납니다. 그래요? 제가 계속해서 그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아직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전면적인 대응을 안 하고 있습니다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쓰고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 실제로 헤즈볼라가 전문가들은 얘네 최대 20만기까지 미사일을 다 가지고 있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심지어 안반으로 된 터널 안에 굉장히 잘 숨겨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서방세계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헤즈볼라 자체 전력이 어마무시하게 첨단화됐을 뿐만 아니라 정교해졌을 거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는데 그러면 헤즈볼라는 지금 아직까지도 거의 매일같이 이스라엘군에 의해서 대규모 폭격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왜 전면적으로 방어를 안 하느냐. 이거는 헤즈볼라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저항의 축 이거와 관련이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란과 얘기가 돼야 되는데 이란은 전면전으로 가고 싶어 하지 않고 이 전쟁에 끌려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고 본인의 경제의 어떤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 서방국가와 계속해서 대화를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헤즈볼라가 전면전에 나서버리게 되면 결국은 이란도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리고 헤즈볼라가 이렇게까지 공격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를 때리는 거에 대한 정당성 명분이 계속해서 생겨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그걸 조절시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이런 상황인데 어쨌든 화약고라는 표현이 항상 있었는데 지금 일촉즉반의 상황인 것 같아요. 안정되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확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22일 중국과 러시아를 주축으로 하는 브릭스 정상회의가 열렸는데 30개국 이상이 참석해 중동정세 통화 결제 시스템 등을 논의를 합니다. 푸틴과 시진핑 올해만 지금 세 번째 만남을 갖는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얘기들이 오갈지 좀 궁금해요. 일단 러시아 카잔에서 올해 브릭스 정상회의가 열리고요. 여기 대표적인 국가가 러시아 중국 인도 브라질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입니다. 그리고 올 1월부터 새롭게 가입한 4개 회원국이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이란 그리고 에티오피아입니다. 지금 총 33개 나라가 참석을 했고요. 6개 국제기구도 참석을 했고 심지어 유엔의 사무총장 구테흐스 사무총당도 여기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22개 나라에서는 정상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러시아의 푸틴이 전혀 고립되지 않았음을 그냥 보여주는 즉각적인 사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22년 2월 24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미국을 주축으로 한 서방국가가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달러 중심의 국제 결제방에서 러시아를 쫓아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 경제를 조이기 시작하면서 전쟁 자금 끊겠다 러시아 숨통을 이런 식으로 죄게 되면 러시아가 결국은 손 들고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쉽게 했었는데 이게 문제가 생겼던 게 뭐냐면 예전 같았으면 미국이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하자 하면 다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였는데 더 이상 미국의 말에 그렇게 일사불란한 모습을 국제사회가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특히나 인도 같은 나라는 이번에 그 전쟁을 통해 가지고 러시아로부터 싼 가격의 천연가스 원유를 엄청나게 수입을 하면서 경제 성장을 6% 이상한 나라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또 다른 의미로 전쟁의 수혜를 입은 나라란 말이죠. 그런데 그러면서도 인도는 또 미국이나 서방국가하고도 관계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에서 지금 브릭스 정상회에 참석한 나라들 사실은 대부분은 또 굉장히 서방국가들하고 잘 지내는 나라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냉전체제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부분인데 예전에는 미국이 줄 수 있는 게 워낙 많았고 미국의 말을 듣지 않으면 오히려 그 페널티가 컸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미국이 아니어도 러시아와 중국이 줄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많아졌고요. 그리고 미국의 페널티가 별로 영향력이 없다. 영향가가 없다라는 걸 지금 러시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지 않은데 짧게 요거는 여쭤볼게요. 지금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했다는 얘기가 미국은 공식 확인을 안 하고 있고 조심스럽게 보지만 사실상 오늘 우리 국정원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고 지금 이동 중이다 그렇게 했는데 제가 궁금한 건 중국은 이거는 어떻게 보고 있을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밀착관계를 되게 궁금해요. 중국은 기본적으로 지금 중국의 공식 입장은 뭐냐면요. 중국의 속내는 내가 북중 너로 묶이는 건 싫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전처럼 미국의 반대편의 세력을 이끄는 우두머리로 낙인 찍히는 거 싫습니다. 중국은 오로지 미국의 패권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북한과 러시아 한 편 먹어 가지고 무조건 미국을 공격하는 편을 잊고 싶어 하지 않고요. 오히려 미국의 세력을 본인이 장악해 들어가고 싶어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에 대해서 중국 입장에서는 탐탁지 않으면서도 굳이 그거에 대해서 깊이 있게 들어가서 뭔가를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러시아와 중국의 속내는 달라요. 따로 똑같이라고 하죠. 러시아 입장에서는 반미 세력이 선봉장이 되고 싶지만 중국은 아니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